2024년 에너지관리기사 실지 합격전략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 나올 때 시험, 시험을 보잖아요. 필답형, 전에 동영상이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꽤 됐죠? 18문제가 나옵니다. 필답형이 18문제가 나오는데 배점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필답형에 맞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기출유형이 한 70%가 나오고요. 신유형이 한 30%, 적게는 20%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단답형, 서술형, 계산형의 문제로 쭉 출제되어 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예측을 했죠. 앞으로 이거 없어질 거라고요. 왜? 저도 채점을 해봐서 아는데 저게 곤란할 경우가 있어요. 점수를 얼마든 줄지. 이것은 기술사. 기술사에서는 약술이 있고 좀 길게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쓰여지는 건데 기사 수준에서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 계산형이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22년도도 보면 단답형 9개, 서술형 1개, 계산형 8개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18개 도탈 되잖아요. 그런데 23년도 걸 딱 보니까 1, 2, 4회가 서술형 하나도 없어요. 반반씩 나왔는데 4회 때는 계산형이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답형과 계산형이 한 반반씩 나온다. 이렇게 감을 잡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것도 질문을 하세요. 서술형, 단답형은 뭘로 구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봐요. 그럼 뭐냐면 단답형은요. What is? 이게 무엇이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네 가지 써라. 종류를 세 가지 써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단답형이단 말이에요. 단답이 여러 개 있을 뿐이죠. 서술형은 뭐냐면 어떠어떠한 이유를 설명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설명하시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서술형인데 제가 볼 때는요. 24년도 이거 안 나올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또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서술형이 만약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안 푸셔도 돼요. 제가 그랬죠. 자격증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필기에서는 실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이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실기는 한 과목이니까 그냥 60점 이상이죠. 필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록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험을 봤는데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C라는 학생까지 둘까요? 쫙 했는데 A라는 학생은 평균 90점 이상 나와서 붙었어요. 그다음에 B라는 학생은 평균 63점 맞아서 합격이지 이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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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라는 수험생은 평균 59점 맞았네? 떨어지지? 이거 불합격이다. 아깝죠 이거?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A라는 수험생하고 B라는 수험생하고 이 A라는 수험생이 우동생이죠. 우동생 90점이니까 A학점이니까 그렇죠? B라는 사람은 학점으로 보면 나누기 나릅니다. C나 D죠. 63입니다. D도 갈 수 있다. C로 봅시다.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C도 붙고 B학점도 붙고 A학점도 붙는다 그 소리 들으려는 건데요. 이 자격증 전문에서는요. 이 A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경제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B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턱걸일 수도 있죠. 아주 미묘하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넘긴 것이 좀 그래도 이건 좀 그렇죠? 그러면은 68점 정도 되면 괜찮겠죠? 65점 넘으면 괜찮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93점, 95점 이것은요. 좀 미련한 거예요.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왜? 이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실력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학자 되려고? 아니잖아요. 자격증 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에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자격증만 따면 다냐. 실력도 뭐 키워야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실력은요. 실무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틀렸다 그래도 있잖아요. 실무하다 보면 내가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뭐냐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 관리기사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무로 관계없는 거 출제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적분 막 나와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나온 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득점을 막으려고 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수강생들 보면 어려운 문제를 꼭 쉽게 좀 선생님 설명해 달라 다시 해라 이렇게 해야 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못하는 거 아닌데 참 공부하고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있으세요. 솔직히 그런 분들하고 자주 묻는 분들은 많이 붙는데 조용히 붙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아는 건 틀리지 말라 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비슷하게 맞춰가다가 약간 삑사리 한다 그러나 단위원산 이런 데서 그러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는 거는 분명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거가 기억이 안 됐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막기 위해서 학교 설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제가 뭐죠? 서술형이 안 나온다. 나와도 어떻게 해요? 딴 거부터 풀어라. 특히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얘 있죠. 얘를 다 맞춰주고 요걸 조금 더 맞추면 붙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맞잖아요. 그런데 요 계산사항 중에서도 복합문제 나누는 게 있고요. 복합문제 아닌 게 있어요. 복합문제가 좀 어렵지만 패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이도 문제가 두세 개가 나와요. 많이 나오면 세 개 적게 나오면 두 개 또 사람에 따라 느끼기가 고난이도가 두 개야. 또 사람에 따라서 세 개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요 정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틀려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나중에 풀어라.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배울학 에너지관리기사 실기 커리큘럼 이건 이제 사실은 필기에 있던 거 그대로 써 놓은 건데요. 기초강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기초특강 이것은 아마 필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필기는 붙었지만 좀 약해 그러면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론 완성 예상 문제 시험이 꼭 나오는 중요한 내용 엄선한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기초 문제는 최신 트렌드를 간파하는 상세한 핵심 기초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핵심 요약집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 중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필수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강의하고 기초강의 이것은 뭐예요? 배월학 최초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 히든카드다. 핵심 요약집은. 자 에너지관리기사 필기는 지나고 실기 실기시험 에너지관리기사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 쭉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실기 공부는 어떻게 한다? 기간 시험 1.5에서 2개월 전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대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집중해서 할 때는 1.5에서 2개월 이 소리고요. 만약에 내가 학습이 더 난 필요해 하면 그 전부터 3개월 전부터도 하셔야 돼요. 자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전과 동일하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답안 작성 하는데 답안지에 과정식 한 두 줄 쓰고요. 답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과정은 맞았는데 답이 틀렸어. 그러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정은 다 맞아. 여기다가 만약에 답을 과정을 도하기 빼기 해가지고 했더니 과정을 했는데 20 나왔어. 20. 여기다가 23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답 틀렸죠. 요거는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배점이 10점이다 그러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5점 혹은 4점 까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 두 줄 쓰는 거하고 답안 딱딱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 계산 문제에서는 근데 식 두 줄 쓸 때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 공식이 있죠. 그거는 쓰지 말고요. 숫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하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종류는 몇 가지인가 이런 것들도 눈으로 말로 하지 말고 써 보는 거예요. 실정과 동일하게 꾸준히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의 법규가 있는데요. 이거는 키워드 위주로 준비하시고요. 자주 출제되는 계산 공식 어떻게 한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이 있죠. 주로 필기 내용이 출제되니까요. 이거는 필기 공부 때 기초를 좀 단단히 필요가 있죠. 이 단답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득점 전략 문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득점 전략 문제예요. 그치만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요.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답형을 우선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필기 시험보다 줄어들었죠. 줄어들어가지고 핵심 학습에는 더 좋은 조건이 되겠어요. 동영상 출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 필답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엔 전부 동영상 없었잖아요. 재작년 마지막 시험부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함정 문제도 간혹 등장해요. 하기 때문에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는 개념 위주의 학습 하고요. 자주 등장하는 공식 암기 이거 뭐다? 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최근 관연도 문제 반드시 확실하게 풀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몇 년치 풀어야 돼요? 10년치? 5년치? 3년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스트로는 3년치를 풀어도 되는데 좀 불안하시면 5년치를 추천하고요. 5년치 또 10년치 풀어도 돼요. 근데 연치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보면 경향이 좀 유사하거나 똑같은 거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단답형 서술형 대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개념 이해 특징 장단점 에 대해서 정리한 뭐다? 중요합니다. 자기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셈에 가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강사들이 교수님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는 실력 취향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자기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 노트라는 말을 왜 썼냐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머리에서 꼭 놔야 하라고 따로 정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중요한 게 있다봐요. 공식이 만약에 PV는 MRT 이런 게 있다가 상태방식 있다봐요. 근데 이거를 예를 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잘 안 외워죠. 그러면 자기 노트에 써가지고 이거를 암기하려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잘 알아. 그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연관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노트에 쓸 확률이 높죠. 이런 건 그렇다 하면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계산 문제는 필기의 시험에서 공부한 이론을 토대로 공식을 갖다가 문제에 대입해서 푸는 유형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에 대비해서 연소공학하고 연력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계산공식 반드시 암기게 됩니다. 자 공식은 아니지만 하나는 이거 있죠. 연소반응식 혹은 연소방정식 이라는 거 있죠.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빨리하기 위해서는 외워도 되는데 안 외워도 되죠. 왜냐하면 당장 개정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떤 거에 따라서는 외워할 것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CH4가 O2랑 관외가 쭉 가는데 여기 X 나오겠죠. 여기 CO2하고 H2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이거 말씀드리라고 이게 메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출제할 때 친절하게 CH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그냥 CH4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안 나오면 메탄이 연소반응 하여서 이렇게 하면 메탄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탄은 CH4다. 이걸 암기 하여서 넣으셔야 돼. 제가 너무 쉬운 얘기들여서 모르는 사람 어디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탄화수소가 근데 그건 다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CH4 그러면 여기에 따른 뭐죠? CH4에 분자량 이라든지 여기 C 원자량 이런 거 있죠. 그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에서도 많은 중요한 공식들 있잖아요. 다 외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수 항목이 나오는 부분을 암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법령 보다가 다수 항목이 나오면 이게 뭐죠? 출제하기가 좋은 거예요. 몇 가지 쓰세요.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문제여도 내가 생각하는 답 이걸 기재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영 엉뚱한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갑자기 기억이 좀 알긴 안 하는데 혹시 처음 봐도 감이 이래. 아니면 천문은 거의 없겠죠. 공부 결정하였으니까. 근데 아 갑자기 이게 떠오르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쓰는데 네 가지 쓰는데 세 가지만 기억이 나. 그러면 이런 힌트도 있어요. 세 가지 썼는데 네 번째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장점은 네 가지 쓰세요. 그러면 네 가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 가지 썼는데 거기서 연관되어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살짝 써주셔도 어떻게 해서 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내 양심적으로 난 모르는 거야. 지금 몰라.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합습 방법 간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완벽한 숙제하는 거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사항 암기 체계적인 이해와 집중 이거는 기본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프 스타디 되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강의 수강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거 저는 그러고 강의도 하지만 지리응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인강 업계 에너지 갈리기사에서 1번이다. 1위다. 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셀프 스타디 하고 온라인 강의의 결론은 뭐예요. 나의 실력을 키우는 거다.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여담이 되겠지만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강사에 교수님의 실력만 키워주고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의 실력을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다 뿌리치고 합격 합격의 목적 이끄는 그런 삶 속에서 에너지관리 기사 취득 합격의 연결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